용산경찰서로 출석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 첩보를 경찰이 입수받고 내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얼마만큼 내사가 진행됐는지는 아직은 의문이에요.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김모 씨가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잠시 후 저희 돌직구초 생방송 도중 오전 10시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한다라는 취재기자의 전언을 지금 막 제가 받았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수상한 자금 흐름이에요. 이거는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공방을 한 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 이름도 뭔가 어렵지 않아요. 금융정보분석원이 이 자금 흐름은 수상한 자금 흐름이다라고 경찰에 경고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사 돈을 한 400 몇 십억 정도를 빌린 정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빌렸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돈이 누구한테 어떻게 갔는지 또 그 돈을 갚을 요량으로 빌린 건지 아니면 그냥 빌리는 형태만 갖췄을 뿐 사실은 자기가 그냥 가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 김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피의자는 아니고요.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인데 이러한 내사를 착수한 지 5개월 만에 참고인 신분을 조사했으니까 사실 경찰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굉장히 첩보가 예전에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는 뭐 하다가 이제서 화천대유가 너무 큰 사건으로 번지니까 이제서 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찰이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좀 뒤늦게 대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있는 상황이라서 김수현 교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경찰이 왜 4개월, 5개월이나 소위 묵혔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화천대유가 만약에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다면 이 사안이 이렇게 불거지지 않았다면 과연 불렀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지금 화천대유 사건을 보니까 너무나 사건의 내용이 정말 방대하고 너무 만약에 이게 비리라면 너무나 큰 비리가 있는 것인데 이제서 경찰이 부랴부랴 김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좀 더 명명백백하게 깔끔하게 조사를 하기를 국민의 입장에서는 바라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군요. 잠시 후에 이제 볼 텐데 그 수상한 자금 흐름을 규명해 내는 게 일단은 1단계에서 현재 상황에서 윤태훈 실장님 경찰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경찰이 아마 조사하는 거는 화천대유에 의해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뭐 전체보다는 그 김 대표가 돈을 이제 인출한 거에 대한 걸 거예요. 회삿돈. 회삿돈인지 아니면 자기 계좌에서인지 아니면 회삿돈을 자기가 빌린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현금으로 수천만 원씩 해가지고 이제 단기간 동안 한 90억. 아예 진짜 ATM 같은 데서 인출을 했다. 그 인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은행에서 FIU 금융정보본석원에다가 신고를 하고 금융정보본석원이 다시 경찰에다 내려보낸 거거든요. 이 돈 어디다 썼는지. 이 사람이 돈을 왜 자꾸 현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좌를 하면 보이잖아요. 계좌를 이제 이체를 하면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이체하면 그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한테 가는지. 근데 현금 빼가지고 하면은 그럼 뭐 제가 뭐 썼어요라고 하면은 모르니까. 그걸 조사하려고. 돈 10만 원 20만 원 뽑은 거는 금융정보본석원이 문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에 이제 수천만 원씩 합계 뭐 수십억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아니 그럼 손정희 변호사님 이 김대표는 그 다량의 현금 봉치를 왜 수회에 걸쳐서 인출했던 걸까요? 일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김대표가 473억 원을 이제 회사에서 빌렸다. 내가 빌려 쓴 거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인출한 부분과 관련한 내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주임종 이제 대여금 계정이 있습니다. 뭐 주주라든가 임직원들이 회사 돈을 빌려서 가지급금 가입금 가수금처럼 빌렸다 갖고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회계일 수 있는데 빌리기에는 금액이 굉장히 대규모잖아요. 그리고 빌렸다고 하고 빌리지 않고 갚지 않고 회사를 청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착복이 되는 거죠. 그런 소지가 있을까 봐 횡령 배임의 소지가 있을까 지금 창고인 조사를 한다는 건데 만약에 그 조사 과정에서 배임이나 횡령의 어떤 단서가 포착이 됐다라고 본다면 피의자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사의 주안점은 실제로 빌려서 어떤 명목으로 이것을 사용을 했는지 실제로 빌린 게 맞는지 아니면 이것을 임의로 인출을 한 다음에 명목을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적 용도라든가 또는 아까 저희가 추정을 했던 로비 자금으로 썼다던가 이런 돈의 흐름들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나오게 돼서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는 오늘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오늘 조사의 핵심은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용처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면 손정혁 변호사님의 의견은 이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서 강제 조사로 전환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번 화천대유 전체 의혹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도 오늘의 어떤 그 물음, 그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렇죠. 사실은 470만 원 정도면 저희가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470억을 뽑아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인출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천만 원씩 인출을 한 흔적이 있어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가 될 정도면 저는 사회부 기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소위 돈을 달고 왔다라는 표현하잖아요. 저는 찾으면 현금이라도 이렇게 큰 거액이라면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오늘 그래서 지금 김모 대표의 수사, 조사 결과가 저는 화천대유의 이 큰 몸통에 입으로 돌아가는 입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경찰서에 지금 저희 취재진이 나가 있습니다. 김만배 씨입니다. 언론인 출신의 화천대유 대주주고요. 한때는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의혹의 중심은 김만배 씨가 있습니다. 키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 용산경찰서에는 저희 취재진뿐만 아니라 수많은 취재진들이 집결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김만배 씨의 이 답변, 손정혜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경찰이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왜 돈을 인출하셨고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제대로 답변을 소명하느냐 여부가 매우 중요해졌고 김만배 씨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의혹이 억울하다면 제대로 소명이 돼야 오늘 김만배 씨도 억울함을 풀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용산경찰서에 의혹의 키맨이 출석하면 저희가 다시 현장을 연결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